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알려졌죠 사랑장 13장 8절부터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이해를 버려놓아라 우리가 지금은 고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래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른전서 후반부 13장 후반부를 중심으로 주제를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 우리가 기독교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라면 종교 기독교가 사랑을 강조하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사도바울은 본문에서 다른 은사들과 비교하면서 사랑의 가치를 논하고 있어요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예언이라는 것이 설교를 말한다는 거죠 설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것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려라 방언은 각종 원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은사들 그러니까 예언, 방언, 지식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림하셔서 그 나라가 완성되면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들은 끝이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설교는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설교 안에 있는 목사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 뒤대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 그때 그 설교 너무 좋았어 그래서 설교가 암흑의 목사님 하면은 그 설교가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암흑의 목사님 하면은 그때 그분이 나에게 줬던 사랑 교회를 향했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께 느껴지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지식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지식은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지식 간에 있는 선생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 그 선생님이 우리 물리 선생님이 우리 화학 선생님이 그거 가르쳐줬지 그거 오래 남는가 아니면은 그 선생님이 나에 대한 기대 나를 이렇게 격려했던 거 때로는 인상을 써가면서 나를 세우려고 붙들려고 했던 그 모습이 기억나서 암흑의 선생님 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나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 부모님 우리 얘기 부모님의 사랑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을 잊지 못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한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아버지가 한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나에 대한 사랑 어머니의 내한 사랑이 늘 엄마 아빠 얘기만 해도 좋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랑은 영원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안다는 지식을 말하죠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별이라 은사들 지식이든 예언은 부분적인 것이지만은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하면서 앞의 것은 사라지고 영원하다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면 영석성으로 표현했다면 9절 10절은 부흔적이고 온전함 온전성으로 표현했던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면 즉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 이야기하지만은 창조는 기계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의 모든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여 6세 전역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 이 시간은 인간을 창조해야지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소망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소위 이 시간, 이 공간을 떠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타이밀, 엔들리스 영,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영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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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타이밀스, 이 시간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갈 때 핵심이 뭐냐 규정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또 부모 자식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무슨 천국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교제를 규정하는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제가 행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제가 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제가 영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제가 그리고지는 거예요 만일 한 집에 살면서도 바치 먹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없다 하면 그건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는 지금과 그때를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이런데 여러분 거울 지금은 유리 거울이기 때문에 뭐 점 하나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고대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그래서 보일 듯 희미 희미 희끄미래 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 희미해 눈 모양은 있는데 코 모양은 있는데 희미하다 말이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된다 여기서 지금과 그때를 구분지는 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의 정도라고 봅니다 사랑의 정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깊이 깊이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더 깊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완전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근처에도 못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13절 봅니다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때는 모든 은사는 상실하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사랑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베푸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기계적으로 됐다면 얼마나 웃기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고통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었다 그건 우리가 믿음의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를 구속받는 건데 우리가 구원 받는 건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는 핵심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규정짓고 믿음을 있게 하는 근거도 사랑이라 제가 좀 전에 말해서 소망 믿음 소망 사는 소망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있게 되는데 그 교제 속에 있는 핵심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사는데 부모 자식이 같이 사는데 거기에 사랑이란 단어가 없다면 그게 뭐가 되겠냐 말이죠 그런 점에서 소망의 근거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사실을 파악한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왜? 사랑은 믿음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근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랑을 뺀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랑을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버둥고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시록 2장 2절부터 4제를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울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면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냐 사랑을 버렸냐 그래서 우리는 아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사랑 없이도 가능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것들은 다 잘했지만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 게시록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사랑이 최고라고 했는데 사랑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게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 우린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론조전서 15장 31절에 그 부활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부활을 다시 사는 건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죽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매일 시간에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에게 욕심이 어디 있겠어? 죽은 사람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자존심이 살 때 에이 아직 난 살았구만 내 자존심이 아직 펄펄 끓는 거 보니까 죽은 사람의 고집이 어디 있겠어? 자꾸만 고집 부리고 싶은 생각이 날 때 아이고 죽은 사람이 고집이 어디 있겠어? 아이고 죽은 사람이 내 돈이 어디 있겠어? 아니 관 속에 있던 사람이 내 돈 하면서 벌떡 일어난 거 봤어? 죽은 사람이 내 돈 어디 있겠어? 그래도 주만하니 주게 되는 거고 있으니 주는 거지 하면서 자기 죽음을 삶을 통해서 늘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다스릴 때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꼽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이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난 사랑해야 돼 난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이 이 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때 그게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고른서 13장을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고른서 13장 바울사도께서 고른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눌시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주님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갈 때 그 교제를 규정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아 사랑은 영원하고 나는 걸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났던 모든 스승들 우리가 만났던 우리 부모님들 그때 우리가 관계가 돈독하고 오늘 또 기억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그 사랑 때문이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좋은 귀한 교훈을 얻어 싸우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도서 이 사랑을 향하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도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째 황금을 올려내요 눈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봉투에 빼고 가계적인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시고 연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끌 쉬운 길이 아니지만은 능력의 주님의 손길 사랑의 주님의 손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지의 손길을 꼭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주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옵도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날 이 세상에 손짓이 쉽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그들 그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주님께 순종했던 귀한 분들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그들의 아들과 딸 그들의 손자 손열 통해서 꽃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혼역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들의 황혼역이 가장 주 앞에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여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시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아련하는 우리 교우들이 또 일곱시에 주님 말씀드리면서 하루를 준비한 우리 교우들이 하루 동안 크게 충만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돌려옵나이다 아멘